총알탕 강성국 탁탁해 조성우 오늘 승리투수 우리 조성우 선수 팬 여러분들께 한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많이들 응원 많이 해주셔서 힘도 많이 났고 그래서 집중해서 잘 던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죠? 멋있죠? 응원의 박수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우리 김영민 선수입니다. 남은 시즌 끝까지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깨의 부상으로 야구를 그만두셨다고 하는 팬분인데요.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열심히 계속해서 우승까지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분께도 다시 한번 따뜻한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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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열심히 응원해주셨는데요. 다음주 홍경기 때도 많이 오셔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많이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 네 많이 찾아와 주실 분들과 박수 남성 네 그래서 우리 박동원 선수의 열렬한 팬분입니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열심히 해주시고 다음에는 홈런 부탁드릴게요. 홈런 부탁드리겠습니다. 홈런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그 홈런이 없었다면 정말 절 쓸 수도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뭐 4번 타자로서 점수가 필요할 때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그리고 마지막에 또 박동원 선수가 이렇게 끝냈다는 것에 대해서 네 우리 팬분들과 다 같이 기뻐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. 박동원 선수 너무 좋아하니까 박동원 선수 보면서 한마디 해주세요. 박동원 선수 박동원 선수 박동원 선수 박동원 선수 홈런을 많이 날려주시고 안타를 많이 날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아 고맙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가 고맙습니다.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박수